3.1절을 하루 앞둔 오늘 천안에서는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시민들이 참여한 아훈의 봉화제가 열렸습니다. 2천여 명의 시민들이 104년 전 독립을 염원하며 외친 3.1 만세운동을 재현했는데요. 아훈의 장터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광현 기자, 행사는 거의 마무리됐습니까? 네, 천안 아훈의 장터에 나와 있습니다. 시민들이 함께한 아훈의 봉화제는 조금 전 막 끝났습니다. 코로나19로 축소해 개최하던 행사를 4년 만에 다시 많은 사람들이 참가해 의미를 더했는데요. 2천여 명의 참가자들은 횃불을 들고 어둠이 짙게 깔린 장터를 환하게 밝혔습니다. 목청껏 만세를 외치고 대형 태극기와 횃불을 들고 행진하는 모습에서 마치 104년 전 당시 만세운동을 보는 듯했습니다. 천안 아훈의 봉화제는 104년 전 호서지방 최대 규모로 진행된 아훈의 독립 만세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유관순 열사가 아훈의 장터에 모인 사람들에게 미리 준비한 태극기를 나눠주며 만세운동을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잘 알려져 있는데요. 당시 일본 헌병의 총칼에 맞서며 독립을 외치다 19명이 순국했고 유관순 열사도 이곳에서 체포됐습니다. 천안시는 매년 이곳에서 아훈의 봉화제를 열고 있는데 3.1운동 100주년이던 지난 2019년 행사 이후 코로나19로 행사는 축소해 진행했습니다. 횃불 행진에 앞서선 유관순 열사와 순국자 등에 대한 추모제에 이어 기미독립선언서 낭독과 3.1절 노래합창 등이 진행됐습니다. MBC 뉴스 김광연입니다. 방역당국이 서산의 매출이 농장을 비롯해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특별 방역대책 기간을 다음 달까지로 한 달 연장했습니다. 농림축상식품부는 철새가 많이 오가고 고병원성 AI가 잦았던 세종과 천안, 아산과 예산, 당진 등을 고위험 지역으로 정하고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 일주일에 3차례 정밀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위험 하천인 아산 곡교천과 인접한 천안과 아산, 세종의 산란계 농장 119곳도 매주 한 차례 검사를 진행하는 등 달걀 수급에 영향이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3월 새학기가 다가오는 이맘때쯤이면 가정에서는 아이들 학용품 준비하느라 분주했었죠. 요즘은 대부분 준비물을 학교에서 공동 구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새학기 준비할 게 많은 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학교와 문구점들은 대형마트 등과의 경쟁에서 밀리면서 점차 추억 속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유룡선 기자입니다. 아이들이 문구점 앞에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학용품에 장난감, 간식까지, 없는 게 없는 학교 앞 문구점은 아이들에겐 놀이터이자 보물섬 같은 곳이었습니다. 새학기를 앞둔 문구점이 한산합니다. 간간이 급한 준비물을 찾는 학생들이 찾아오긴 하지만 예전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24, 25년 전에는 정문, 후문 다 해서 11개, 12개 정도 문구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다 없어지고 저희 문구점 하나만 남아있는 상태죠. 학생 수가 줄고 있고 중대형 문구점과 인터넷 쇼핑 등과의 경쟁에서 밀린 탓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문구점에도 불고 있는 무인화 바람도 학교 앞 문구점 쇠락을 부채질했습니다. 대전만 해도 2년 전 처음 무인 문구점이 등장한 이후 벌써 10여 곳으로 늘었습니다. 실제 꾸준히 줄던 문구점 수가 다시 는 것도 무인 문구점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주말이나 오픈 시간이나 닫는 시간이 주인분 계신 것보다 훨씬 자유롭게 되어 있어서 약간 삭막한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편리한 점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전자기기 사용이 늘면서 종이나 필기구 수요가 크게 줄었고 준비물을 공동구매에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동네 문구점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학년별 준비물을 미리 알고 건네주던 문구점 사장님의 푸근한 미소도 점차 먼 옛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옹성입니다. 다전의 랜드마크로 떠오른 193m 높이의 사이언스 컴플렉스는 신세계뿐 아니라 과학기술인 공제회 지원금도 300억 원이나 투입돼 43층으로 지어졌는데요. 이 덕분에 과기공제회가 9개 층을 30년간 임대할 권한을 갖게 됐는데 정작 입주업체를 찾지 못해 절반 가까이가 비어 있습니다. 고병건 기자입니다. 2015년 193m 높이 대전 사이언스 콤플렉스를 짓는 사업에 당시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인 공제회가 300억 원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 부지를 무상으로 내주고 약속받은 정부 지원금은 500억 원이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대전시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지원에 대한 대가로 2021년 8월 문을 연 해당 건물 가운데 8층에서 16층까지 9개 층의 임대 권한을 과학기술인 공제회에 30년간 넘겼습니다. 해당 건물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건물 입주 현황을 알려주는 안내판 곳곳이 텅 비어 있습니다. 과기공제회가 직접 쓰는 8층을 제외하고 8개 층 가운데 4개 층이 1년 넘게 비어 있습니다. 공실률이 무려 50%입니다. 역시 같은 건물에서 대전관광공사가 소유하고 특구진흥재단이 관리하는 6개 층은 스타트업 유치와 회의장 조성 등으로 공실이 거의 없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과기공제회가 정부 입김에 떠밀려 수백억 원을 지원해놓고 정작 사후관리에는 소홀한 게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인 공제회 측은 층별 사무실 면적이 워낙 커 수요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분할 임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제회 회원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어 공실 문제는 곧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특구진흥재단은 사이언스 콤플렉스의 스타트업 유치를 위해 수도권에서 이전하거나 과학기술 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50%까지 임차료를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지역 과학기술 진흥과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공제회 측은 해당 정책은 고려한 바 없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고병관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천안 논산고속도로 천안 방향 남공주 IC 인근에서 고속버스와 탱크로리, 승용차, 3.5톤 화물차 등 차량 넉 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기사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5명이 다쳤으며 사고 여파로 1대 5km가 2시간 반가량 정체됐습니다. 앞서 오전 9시 40분쯤에도 천안 논산고속도로 천안 방향 정우터널 인근에서 관광버스 3대와 고속버스, 화물차 등 차량 6대가 추돌해 화물차 기사가 중상을 관광버스 탑승객 21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또 사고 여파로 고속도로 상행선 통행이 1시간가량 전면 중단됐으며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12시 반쯤 공주시 월미동의 건강기능식품 가공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소방대응 1단계를 발경해 2시간 반 만에 진화했습니다. 화재 당시 공장에 있던 직원 15명은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고 불은 공장 1동 전체와 나머지 1동 일부를 태우고 2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오후 3시쯤에는 대전 월평동에 있는 공업사에서 불이 나 정비동 1개동을 태운 뒤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남지역 강제동원 노동자상 재막식이 오늘 독립기념관 보은회 동산에서 열렸습니다. 노동자상 건립 추진위원회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된 조선인은 780만 명에 달하며 충남에서도 수십만 명 이상이 끌려간 것으로 보고되어 있고 실제 명단이 확인된 이들이 9,800여 명에 달한다며 강제동원 노동자 문제에 대한 정의로운 해결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추진위는 9,400만 원을 모금해 강제동원 노동자상 건립을 추진해왔으며 설치장소 협의 등이 지연되면서 지난해 11월로 예정했던 행사가 미루어졌습니다. 충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안장헌 의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인권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에는 피해자 추도 공간과 박물관을 조성하고 피해자에게 생활보조비를 지급하며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소송 등의 법률 지원을 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다음 달 28일에 열릴 임시회에서 심사할 예정입니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가 세종시의 산하 공기업과 출자, 출연기관장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인사청문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기초자치단체까지 인사청문회 도입을 확대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이 제정돼 근거 법령이 마련됐다며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인사청문회 제도가 없는 세종시에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